세 번째 무대로 내모양 조도선으로 활동하고 계신 조영애 님이 조영희 가수님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. 문현주 님의 도련님 진도아리랑과 영암아리랑 리믹스입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사랑합니다. 도련님 진도아리랑 리믹스입니다. 도련님 고맙습니다. 도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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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이 물자 사랑했다고 사랑하려면 안되나요 좋아하지도 안되나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널 모시는 바람 널 모시는 바람 내 가슴에 더 많아 죽어졌며 사랑하는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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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삶의 밤 저렴님께 고백한 고유 그녀님을 저 사랑해봐요 사랑은 영원한 되나요? 좋아해야 안 되나요? 저렴고 여자람보다 우려희 보시는 날 우려희 보시는 날 내가 손에 도만했지요 우려희 보시는 날 우려희 보시는 날 내가 손에 도만했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